네? 머랍이 화산에서 연기 나던데 연기? 연기가 뭐예요? 아싹 아 그래요? 저 뉴스 안 봤어요 뉴스 안 봤어요? 네 족자도 머랍에 화산 있고 발리에도 아궁 화산 있고 어디든지 화산이 있어서 네 그죠? 많아요 아직 이게 없어요 그죠? 아직 많이 바쁜가 보네요 네 없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제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 청바지부터 할제를 주기 전 60 60이란다 54쪽 청바지 자 토픽 1의 단어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쉽게 좀 할 수 있어요 자 청바지부터 한번 해 봅시다 자 미경언니가 청바지 한번 해 보세요 청바지 잘한 하진 청소기 범벌시 알라드 범벌시 초등학교 SD 초등학생 무릎 SD 초록색 warna hijau 초콜릿 초콜릿 최고 초콜릿 한국인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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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켠어 여깄만 다지 추억 추억 출장 praw버 Case 신입술 결제공원 수축 장v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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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랑 친구는 조영의 손친구는 친구랑 친구는 카드, 카드, 카まり 카메라 카페, 카레앉아 obra 나 피곤 간식이 그렇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치료하다. 치료하다라는 말은 인도네시아 말에는 딱 맞는 말은 없어요. 치료하다. 문연부깐. 낫게하다. 낫게하다. 문연부깐. 문연부후깐. 치료하다. 낫게하다.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출장이란 말. 여기서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자 다음. 맞들다. 아 저기 지연 언니가 커피숍도 해보세요. 네. 커피숍. 커피숍. 컴퓨터. 컴퓨터. 컵. 압블랩스. 케이크. 구애. 콥. 콥. 히둥. 코트. 커피. 콥. 경찰 chlor酒. 시원. 콥. 콤. 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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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рwirtschaft. 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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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콥 마스, natal, 기, tinggi, kilogram, satuan kilogram, kilometer, satuan kilometer, takku, tenis meja, 태국, Thailand, taekwondo, olahraga taekwondo, tepung, angin topan, taksi, taksi, terminal, terminal, tenis, olahraga tenis, table, meja, television, TV, tomato, tomat, toyoil, hari Sabtu, tong, satuan hitung untuk amplop, tongjang, buku bank, tekjing, khususnya karakteristik atau fitur, ti-sesh, kaos, tim, tep, pa, daun, ba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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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on logged unconscious. Yeah, esok. 파, 다운 바왕, 그 다음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여기 통, 편지 한 통, 엽서 한 통 할 때 통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깐똥, 깐똥,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런 뭐냐, 이런 것도 바스켓도 통이라 그래요, 통. 우유 한 통, 우유 한 통 그러면 이런 큰 우유 한 통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우유 한 통 이런 식으로 쓰고 또 암블록 봉투일 때도 통을 써요, 편지 한 통, 편지 두 통, 이렇게. 그 다음에 수박 같은 거, 수박이라든가, 뭐 저룩 발리에라든가 이런 것도 수박 한 통, 수박 두 통 이런 식으로 써요. 큰 과일, 수박처럼 큰 과일, 뭐 뽀빠야, 뽀빠야 한 통, 뽀빠야 두 통, 크잖아요, 그죠? 큰 과일을 통이라고도 해요, 사또 안으로 통. 자, 그 다음, 자, 맛들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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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하숙집. 하숙집. 우리 배웠죠? 그죠? 하숙. 하고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자취 배웠죠? 자취. 자취하다, 하숙하다. 하숙하고 어떻게 달라요? 하숙집은 밥도 있어요. 아 밥 주고. 그렇죠? 청소도 해주고. 네. 빨래도 해주고. 네. 자취는? 자취는 그냥 방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 하고 그죠? 방만. 네. 혼자 다 하고 그죠? 혼자 다 하고 그죠? 혼자 먹고 살고 하는 거 자취,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밥 2부 코스가, 하숙집 아줌마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는데 하숙집. 하숙집. 그렇죠. 위경언이는 어디가 좋아요? 하숙집이 좋아요? 하숙이 좋아요? 자취가 좋아요? 자취가 좋아요. 자취가 왜요? 그냥 편하게 자고 싶어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는 어려운 거는 없고. 자, 그 다음에 미경언니가 한 번부터 해보세요. 선생님, 크리스타 왔어요. 아, 크리스타 왔어요? 어머나. 소리도 없이 왔네. 자, 다음 크리스타 왔어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번, 한이, 한 복, 조지 тради션이. 한식, makanan Korea. 한자, Chinese character. 하임은 몇 hoped orwijica파이, 할인 비싼, 합격, 하솔 sak 마구니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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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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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휴지통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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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통 화장지 그래서 이 화장지를 다른 말로 휴지 화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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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마리 화장지 그 다음에 그냥 화장지 다른 말로 곽티슈라고 곽티슈 아우 뭐 이렇게 많아 두루마리 화장지 알아요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뭐냐면 롤이요 롤 자 찾아봅시다 두루마리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자 롤이수 롤이수 이거를 한국말로 두루마리 화장지 롤이수 롤이수 화장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화장지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고 곽티슈가 있다 자 알아두세요 자 한국에는 이런 곽티슈 이런 선물 세트도 있어요 이런 곽티슈 선물 세트 선물 세트 선물 세트 그 다음에 화장지 선물 세트 두루마리 화장지도 두루마리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도 이게 두루마리 화장지 선물 세트예요 이게 선물 세트 이렇게 해서 들고 가요 하나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요 여기 위에 손잡이도 있어요 여기 위에 손잡이도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이렇게 들고 가요 다른 사람 집에 이삭한 집이나 다른 사람 집에 롤러 갈게요 알겠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는 뭐 어려움이 없고 자 지연씨 이제 동사 동사 이제 해봅시다 지연씨 가만 해봅시다 나 쉬운 공부 할 수 없는 공부 헉 헤어 translators 헉 헉 헉 엉 헉 헉 감사합니다 멈추는 시간을 보내고 초등들은 알과 고름러가 새로 만들기 ffen 공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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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 ng他们 공부하는 부당 덕분 영어로 돈 이라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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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도 다 굽다 자, 동사는 명사보다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명사는 뜻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가져가다 가져오다 어떻게 달라요? 가져가다 가져오다 가져가다 가져가다 먼저 물건을 가지고 가요. 네. 가져오다 가져오든 몇 땅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죠. 저기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는 가져가다 가져오다 는 다 몸바와요. 네. 다 몸바와. 몸바와인데 가져오다는 능한빌도 돼요. 능한빌. 가져오다. 알겠죠? 몸바와 하고 능한빌. 다 가져오다가 다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아타다 배웠고 나머지는 다 배웠어요. 갖다. 갖다 가지다. 갖다 가지다. 그 다음에 건너가다 건너다. 건너가다 건너다. 비슷하게 쓰는 말인데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걸다. 전화를 걸다. 전화를 걸다. 전화를 하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걸리다. 시간이 걸리다. 할 때 겨우죠? 시간이 걸리다. 몸 아깐 와도. 와도. 그 다음에 걸어가다. 걸어오다. 걸어가다. 걸어오다. 결혼. 결정. 결혼. 계산. 계시다. 고르다. 고치다. 뭐 나머지는 다 배웠어요. 네. 자, 나한테 다 마틸다. 그냥 들어가자. 누리 gang Hunt. 들 안녕. 형 친구들이랑 같이UP. 삶아 근거 communic 시agar 전랄로. 뭐 물거야?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보세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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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오케이. 그리다. menggambar. 그치다. berhenti. 기다리다. 능구. 기르다. menumbuhkan. 바다. 바이디야. senang. 기억하다. ingat. 긴장되다. 멀석. 구급. 기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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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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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노타 하고 노타가 어떻게 달라요? 노타, 노타 노타는 몰르파스칸? 그래, 몰르파스칸도 돼요. 노타, 몰르타깐 몰르타깐 네, 몰르파스칸도 돼요 그럼 노타는 뭐? 노, 마, 숙, 놀다 알겠죠? 노타고 노타고 발음 조심하세요 노타, 노타 너타, 노타 그다음에 내려가다, 내려오다 내려가다, 내려가다, 내려오다 그다음에 내리다, 내리다는 보통 차에서 내리다 그러죠? 차에서 내리다, 버스에서 내리다, 기차에서 내리다 할 때 Get off. 그래서 그때 내리다를 써요. 그 다음에 남기다, 문인갈깐. 남기다, 나타나다, 문줄, 나오다, 글루아르. 나타나다, 문줄, 나오다, 글루아르. 그 다음에 나다, 여기서 열이 나다 할 때 나다를 써요. 열이 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드마음이잖아요. 드마음. 열이 나다 할 때 나다를 써요. 그 다음에 화가 나다 할 때, 화가 나다. 열이 나다, 화가 나다 할 때 이렇게 나다를 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가다, 글루아르가 되겠죠. 나라다, 글루아르. 그 다음에 기다. 자, 기다, 마틸다, 기다는 언제 써요? 뭐 마까요? 기다 언제 쓴다, 마틸다? 마틸다, 마틸다. 마틸다, 마틸다. 마틸다, 마틸다. 마틸다, 마틸다. 뭐 하나? 바람엘段이 그걸 켜다고. 반지를 끼다. 반지를 끼다, 장갑을 끼다. 이게 끼다예요. 손가락을 손가락을 어느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에요. 자 손가락에 반지를 이렇게 끼잖아요 그죠 장갑 여기 장갑 손가락에다가 장갑을 끼잖아요 이게 끼다 알겠죠 반지를 끼다 장갑을 끼다 할 때 끼다 를 써요 그 다음에 안경을 끼다 할 때도 안경을 써요 안경을 끼다 왜 끼다 를 써요 여기 머리하고 여기 귀 사이에다가 안경을 이렇게 끼잖아요 머리하고 귀 사이에다 안경을 이렇게 끼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끼다 그래서 어떤 구멍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 그걸 끼다 그 다음에 뭐 꾸다 꾸다는 꿈을 꾸다 할 때 꾸다를 써요 꾸다 꿈을 꾸다 할 때 꾸다 그 다음에 뭘 빌리다 할 때 빌리다 도 범인장 너 꾸다야 꾸다 돈 좀 꾸어줘 알아서 꾸어줄게 할 때 꾸다 를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다 이 동사를 외울 때는 앞에 쓰는 말이랑 같이 꼭 외우세요 반지를 끼다 이렇게 앞에 쓰는 말하고 이렇게 차에서 내리다 이렇게 꼭 같이 외우면 훨씬 더 좋아요 자 다음 크리스타 신 너렛다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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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면 너흠다 너렛다 너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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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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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흠다 너렛다 학교의 학교의 학교 학교의 학교 학교의 학교 학교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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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대학교에 다니라 그러면 무슨 뜻이예요? 학교에 다니라? 학교에 다니라? 교회에 다니라? 학교에 다니라? 그 말이죠 저 교회에 다녀요 제가 학교에 다니라 알겠죠 절에 다녀요 절에 다녀요 저는 절에 다녀요 무슨 뜻이예요? 사야 빠르게 끄고 여기서 자라고 루틴 뭐예요? 사야 부터 아가마사야 부터 알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절에 다녀요 절에 다녀가 절에 다녀가 절에 다녀가 절에 다녀가 맛있다 아니면 마import någonting mathematics를 한번합니다 데타 Senin 영향이 벽 없 them. 베이 디테이 다. 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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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요시값다. 더윗하게 만난다. 더윗해rimination. 더윗하게 만난다. 더윗하게 겨울은 가는다. 두의따가 동작과 두의따가 여러분이 두의따가 또한 두의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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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fox을hibit다, 배가 양말을 뺟고 드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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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가 드로가다, 드로가다, 나왔디드 가다는 일단 가다하고 오다만 알면 되요 가다하고 오다 그쵸? 아까 가져가다 가져오다 나가다 나오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건너가다 건너오다 다 가다 오다 차이예요 가다 오다 지연씨 어떻게 달라요? 가다 오다 가다 오다 가다 오다는 다 땅이 가다인데 가다 그러면 버르기 다리사야 네 다리사야 버르기 다리사야 오다 다리사야 오다 다리사야 들어가다 그러면 방이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 자 들어가세요 그러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A에 있어요? 사람이 B에 있어요? A에 있어요? 그렇죠 A에 있어요 들어가세요 다리사야 들어오세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어요? A에 있어요? B에 있어요? B에 있어요? 그렇죠 B에 있어요 다 땅끄사야 들어오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다 돌아오다 돌아 후따라 빨리 돌아가세요 다리사야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사야 알겠죠? 네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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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씨 돌아오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다 뭐 약간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 덥다 번호 두비 덥다 근데 이 덥다는 이 덥다는 일단 발음 조심하세요 덥다하고 같아요 덥다 덥다 발음이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덥다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그 그 보통 번호 두비 등한 까인 이걸 덥다 덥다 알겠죠? 어 그래서 까인 천으로 덥는 거를 보통 덥다 덥다 라고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담그다 머른다 김치를 담그다 그쵸? 피클을 담그다 피클을 담그다 피클을 담그다 할 때 담그다 라고 써요 인도네시아 말에도 담그다 인도네시아 말에도 담그다 라고 쓰는 말이 있나요? 인도네시아 음식 중에서 인도네시아 음식 중에서 마른다 마리넷 마리넷 채소를 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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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소금 타페 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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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레 아세요 파레 알아요 오생오생 파레 만들 때 파레 파레 그래 보통 담그다 그러면 무슨 말 하냐면 파레멘타시카 네 파레멘타시카 어 파레멘타 알겠죠 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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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 신공 파레멘타시 신공 따베 따베 네 오 그래요 네 파레멘타시 신공 파레멘타시 신공 파레멘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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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 어 나오네 따베타시 신공 어 그래요 우와 아 이렇게 해서 먹어요 네 어디에다가 담가요 물에다가 물에다가 아 이거 이렇게 락이 뭐 파레멘 unhealthy 상장 아 여기 주120 쌀교에다가 여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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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교에다가, 여기에다가 만에 있어, 만에 있어 왜지? 안 나와? 바 인터넷 바 인터넷 때문에 정말 바 인터넷, 어? 이 라기도 쌀교야 어 죄송해요 어, 근데 담그다는 안 나와? 안 나와? 만에 산 응 담그다는 보통 물에 담그는거에요, 물에 알겠죠? 아, 이렇게 담그는, berarti apa, 택이, 오, 디퍼넛 만에 산 어, 만에 산 아, 만에 산 아, 만에 산 아, 그렇다 아, 만에 산 아, 만에 산 그쵸 그것도 담그다가 되는거에요 알겠죠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 담그, 담그서 김치를 담그다 는 김치를 물에다 담그잖아요 그죠? 김치를 큰 통에다 이렇게 넣고 소금물에다가 넣고 김치를 담가요 이렇게 하루정도 그래서 담그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 뭐 달다 달다 뭐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에 여기 발음 조심하세요 닫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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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같아요 닫히다 떨어뜨뜨로 그죠? to be closed 가 되는거 to be closed 닫히다 닫히다는 떨어뜨릴까 가 되겠죠 그죠? 발음이 같아요 그 다음에 다녀오다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는 아까 다니다 를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니다 다니다 하고 오다가 같이 만난 말이에요 다니다 오다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갔다가 잘 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학교 갈 때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요? 학교 잘 다녀오세요 그래 직장 직장 잘 다녀올게 네 잘 다녀오세요 학교 잘 다녀와 잘 갔다 와 보통 이렇게 인사 안해요 알겠죠? 인도네시아 말해 그냥 하띠하띠야 그 정도 되겠죠 한국에서는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야 하띠하띠야 뭐 그 정도 자 다음 자 미경언니가 해보세요 두가 Sustain 그럼 여기까지 은 우리 제다 핵은 즈니 요러다 pretty 영gang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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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이 exagger consuming 마치따 마치따 마치다 마치따 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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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Obviously 마치다 어둠다라 만지다 만문하라 신 Cheers ій Figur 나들 정한 정한 내가 먹게 정한 듣는 바꿉 ress M gendong sling 일단 스킵, 나중에 얘기해 주께요 마지막 한 번 밀리다, 뭐예요? 밀리다, 아는 사람? 밀리다, 밀리다는 어떤 소문이냐 하면 밀리다 소문이에요, 밀리다 밀리다 그러면, 여기 차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밀리다, 밀리다 밀리다, 밀리다, 밀리다 밀리다, 밀리다 밀을, rente 중 ի다 Natürlich 밀리다 지환imiento 화상품을 바르다 비교하면서 바르다 바르다 도움이 야영을 바르다 내 물 agriculture 그렇죠 그렇죠. 응, 어려웠어. 바빠, 마누린. 그래요. 어려워요. 동사가 훨씬 어려워요. 명사보다. 따라가다, 따라오다. 따라가다. 그러면, 따라가세요. 내가 여기 있고 다른 사람한테 따라가세요. 너 저 사람 좋아? 그럼 저 사람 따라가. 따라가. 따라오다, 나한테 따라오다. 알겠죠? 떠나다, 떠들다, 떨어지다, 뛰다. 마르다, 마시다, 마치다. 막히다. 만나다, 만들다. 말씀하다, 말하다. 맞다. 맞다. 매다. 매다, 묵다. 비슷해요. 매다. 먹다, 매요. 이건 매다, 이건 매다. 매다. 매다, 매다. 어깨에 매다. 모르다, 모시다. 모시다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손님을 잘 모시다. 손님을 잘 모셔라. 부모님을 모시다. 손님을 모시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손님을 모시다. 뭘? 모래야니. 그렇죠. 몰라야니. 이게 모시다. 이게 투서요. 몰라야니. 부모님을 모시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버르바띵. 그렇죠. 버르바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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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을 모시다. 부모님은 지금 제가 모시고. 제가 모시고.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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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모시고. 못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연씨가 할머니랑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네. 지연씨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죠? 네. 그렇죠. 지연씨가 할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지연씨. 네. 그렇죠. 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연씨가 할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할 때 모시다. 그냥 띵갈 버릇삼아. 오랑뚜아냐. 아따 네넥냐. 까깽냐. 그렇게 모시다. 손님 잘 모셔라. 부모님 잘 모셔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몰라야니 해도 돼요. 몰라야니. 어려운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밀리다 했고. 바꾸다. 바뀌다 했고. 바르다. 바르다. 받다. 다 했어요. 아이고야. 시간이 금방 다 가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자. 그래요. 안주. 네. 고맙습니다.